산지직발송 경남 산청 지리산 방건식 구매문에 010-7135-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 산지직발송 경남 산청 지리산 방건식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 경남 산청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반건식은 말랑한 곶감이에요. 겉은 쫀쫀 속은 촉촉합니다.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아요. 1팩 10개 들어가며 선물용으로도 좋고 나이대 상관없이 먹기 좋아 아이들도 다 좋아하는 반건식입니다. 판매 가격 1팩에 15,000원이며 2팩 이상 주문 가능합니다. 택배비 4,000원 추가됩니다. 선물용 포장은 따로 별도 주문 구매 가능합니다. 6팩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입니다. 산지직발송 경남 산청 지리산 반건식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010-7135-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com.